G2 E스포츠의 첫 번째 경기 G2 E스포츠의 첫 번째 경기 에서 치고 빠지면서 잘 잡았죠 엘리스는 먼저 자 거리에 합포 예 반격을 하나요 와도 예 땡겨 자 여기서 반격했고 다 스모그를 굴립니다 주차 내면서 트릭 전사 터뜨렸어요 W가요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절망적인 그런 경기영상은 아닌데 스페인이 그랬다가 진짜 좀 많이 이뤄도 드라가스까지 와요 자 일단 꼬꼬시같이 이뤘 다음에 범죽 근데 이거는 커버 가면서 잡았고요 그래도 미치는 좋아요 타워는 깬 것도 아니에요 자 미스게 딜 밀고 나갔죠 자 6배 전사 미스에 너 또 죽어라 957이 수요통 타이밍 진짜 잘 잡았어요 그렇네요 치가 무근이 괜찮아요 나름 그래도 기세에서는 안 밀리고 있죠 혼자의 킬이거든요 지벤 지벤 말씀드린게 중요한거 같아요 기세에서 안 밀리고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상대한테 더 상왕을 지벤가 부재 아니었나요? 우와 지벤가 르블랑으로 시에가 르블랑으로 정말 멋진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스틸 밖에 없죠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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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전면은 있는데 들어오면 녹여 시야가 없다보니까 시야가 지금 닫혀있거든요 이전에 2천대 체력 아 이거 없네요 으르바이 아 이야 제 일친이들이 결국은 이런데 어 하셨는데 한피 와 또 땡겨 저런거 리신의 로망이죠 그리고 먹었는데 지지 1점사 기세 뭐 하 누굴라 시야가 진짜 달하네요 네 와 모델내네 포탑이 어떻게든 포탑 끼고 포탑이 진짜 뒤로 벌써 거의 다 넣는 거예요 시혜가 장난 아니에요 시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의격을 맞으면서 사워 깨지면 진입합니다 도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성장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탱킹, 딜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에게 전투는 일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바텀 선수도 미스틱, 벤도 당연히 할 것도 안 되죠 ti-2 이 rise spect Vikt 티링 누가 탱커냐 물어보면 돼요 We는 audiences 우리압들은 너네서 파츠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리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요 từ g2가 9차 통계 계속 죽어두었습니다 vg 넥서스 게임에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소리를 선수 공격 if 2전 높은 2전 좀 한글자막 by 한효정